5. 구입한 지저드의 무료 음료 3종. 추가 주문하시면 됩니다. 펀키러스 서비스 한번 읽어봐 주세요. 12시 반부터 냉면같은 경우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냉면은 자매로 가져다 드립니다. 맛있어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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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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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하고? 팡팡대고 매울것 같긴한데 한번 먹어보자 하나만 내가 먹었어 또 먹었네 안맞을거야? 하나 먹어보자 혹시나 뭐 봉파로 와있네? 봉파로 와있네? 봉파로 와있네 봉파로 와있네 봉파로 와있네 살못해 살못해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뭐야? 구운 베스프레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러게? 아 한 벤떼 어 된다 한번 먹어보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베이컨도 맛있네 아 불스프지구나 아 음 진짜 맛있어 양념은 맨보좌 스프리칭 봐 먹어봐요 그.. 예? 아 아 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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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ımız 난 한 벤떼 bump 캔들 어묵 술 ㅜ 콩 기초 소스와 같이 찍어 드시는 곳에 넣어주세요 내꺼 두개, 내꺼 한개 인두젤리 맛있게 드세요 소개해 드레呈 av 버섯 앙꼬트 우유 아시길 않게 심하고 이런식으로 한번 입을 때 너무 먹는 거 아니야? 끝! 카빌린 명품 유테래. 대하고 이렇게 먹을게. 조금만. 옳지. 나이스. 상치. 그레이스드 웨이테린. 야마카페. 야마카페가 뭐야? 산만에 있는가? 야마카페는 찬마를 먹는 찜요리를 드시고요. 아 마가 들어간거에요? 네.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. 밑에 깔려있는 게 찬마를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하나 먹고. 네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나 한 번 깔아 뺏어먹을게. 끝! 조금만. 맛있어. 오 맛있겠다. 이게 너무 쌀이. 아기들. 아기들. 응. 이거. 이거는 뭐야? 이거는 뭐에요? 아 이것도 마에요? 네. 마. 마되겠습니다. 아래는 참치에. 참치를. 간장에 버무린 게 들어있습니다. 아 밑에요? 네. 네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힌들랜드는 우스 트레일리야. 그러지만. 어디. 동양궁을 먹어보겠습니다. 하하하하. 야. 아니 너무 안셔. 근데. 괜찮아. 왜 더 안셔. 레몬은 더 넣어야지. 라임을. 그래도 괜찮긴 한데. 아니 먹어봐. 네. 이게 그거야. 비프 스튜. 이게 그거야. 비프 스튜. 양념. 왜 이렇게 안시냐? 저거는 셔야 되는데 쭈쭈쭈 괜찮죠? 양이 진짜 어버그 싸지 않아 먹어봐 근데 좀 더 끓였어도 될 것 같아 약간 부드러운 맛이 좀 모자라 먹으려고 에스카르골을 꺼내고 있어 골뱅이를 꺼내고 있어? 골뱅이구나 야 맛있다 에스카르골 맛있어 갖고와 훌륭하네 좋아 이게 먹고 싶었어 잣집 냉채 사촌식 닭냉채 괜찮네 사촌식 닭냉채 괜찮네 사촌식 닭냉채 괜찮네 아 아까 그 구수챙과 구수챙 이거? 사촌식 닭냉채 오우 나 이거 잣집 냉채 이거 맛있다 한식 쪽에 뭐야? 한식 쪽에 잣집으로 낸 냉채 해산물 냉채 오징어랑 새우랑 묶음 약간 하얀 크림소스가 생긴거 양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네 아우 기대 이상해 이거 뭐야 그래야 되나? 아우 좋아 진짜 맛있다 야 민재젤리 많이도 줬다 아까 이게 고등어를 뭐 양념한걸 섞었다고 그랬지? 어 음 맛있는데? 아 또 단새우 한 번 먹어줘야지 아 맛있어 음 야 새우 진짜 맛있다 음 이게 전복이구나 음 음 음 고미 먹었어? 다 먹었어 야 이거는 나 통합 먹어보는 맛이야 맛있어 연어 야 여러분들 바닥에다가 시소이 한잔씩 쫙쫙 깔아주네 음 음 음 더블 피스타초 베리느랑 하나 맛있을거야 그리고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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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뭐할 거에요? 다 왔어? 네. 너 좋아하는 미스톡크야? 페스카라는 차는 뭐야? 복숭아. 상큼한 오렌지와 이거다 이거. 리조. 딸 아이스크림. 너무 좋아요. 상당히 했었다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아 빙수? 어 빙수수개? 응. 이거 뭐야? 아. 체리 귀빌레. 잠깐 기다려. 뭐야. 다 빵이지? 스프는 많이 안 들었네. 스프는 많이 안 들었네. 근데. 다행히. 배불러서 남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. 이렇게. 음. 그냥 버섯크림 숙소야. 맛있어. 오. 보자. 피스카츠. 야. 역시. 근데 페이스트는. 만든 게 아니라서. 약간 그. 특이 그 냄새가 있는데. 그래도 괜찮아. 먹어봐.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생각돌들. 고맙습니다. 많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